5.86 전체주의 집단 5.86 전체주의 집단을 끝장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의 젊은 무슨 백그라운드인지 몰라도 5.86은 다 가야 된다 젊은 비대위원인가 뭔가도 그런 소리 했다가 서로 간에 쌈박질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생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공화시민을 위해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애쓰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화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분위기가 이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의 문제가 있다 우크라가 이길 바란다 이런 관점인데 특히 우파 유튜버들 주의로 그러지 않은 관점의 사람들이 꽤 있고 제 댓글 같은 경우 봐도 좀 흉악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좀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님들은 저의 동지이기 때문에 제가 만에 하나라도 그분들이 좀 다른 길로 이렇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실 것을 제가 가지는 경우를 제가 걱정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그 화두가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한국의 정치변화 이런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화두입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는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후에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든이 지금 연속해서 두 번째 질르고 있습니다 처음 질른 건 뭐냐면 우크라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글로발리스트 좌파 민주당 쪽이 우크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적거렸어요 미국의 정보 보고서도 저기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면 밀고 내려오면 저건 몇 주 못 버틴다 그리고 우크라 전체가 러시아의 괴로국가가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정보 보고가 정리됐던 걸로 압니다 그러다가 우크라가 잘 싸우니까 국민들이 분발해서 또 대통령이 분발해서 잘 싸우니까 바이든이 드디어는 이제 400억 달러 지원 패키지까지 사인을 하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첨단 무기가 이제 물밀듯이 우크라로 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하나의 굉장히 큰 정책 변화예요 미국 대장 출신이죠 폭스뉴스 이런 데 와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군사평론가 트럼프도 많이 의존했었죠 잭 킨 장군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었다 있었다 There was a very big important shift, policy shift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타이완에 대해서 또 정책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글로발리스트 좌파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에 질질 끌려 들어가면서 이걸 정책 변화를 정책 변화라고 표방을 안 하는 거예요 타이완 엊그저께 도쿄에서 월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바이든이 가졌습니다 제2차 쿼드 정상회의가 화요일 날 마감됐죠 그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타이완이 침공받으면 미국이 개입할 거냐 바이든이 당연히 개입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미국의 정책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까지의 정책은 이런 겁니다 타이완의 방어 능력 향상에 미국이 100% 협조한다 단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하는 경우 미국이 개입할지 안 할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즉 애매하게 처리했어요 앰비규이티 미국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바이든은 이 애매함을 없애버린 거예요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 당연히 개입한다 왜 그랬을까요? 타이완이 맥없이 안 자빠지거든 타이완이 지금 봤잖아요 우크라에서 타이완은 우크라보다 힘이 한 10배, 20배 강하죠 그 사람들이 전부 우크라식으로 저항을 해버리면 중국이 무슨 인의 전술 아니라 인인의 전술 별걸 해도 타이완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늘어지게 돼요 미국 당연히 개입할 명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폼페어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되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밤쯤 돼요 폭시뉴스에서 폼페어 지지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예요 뭐냐면 첫째 바이든 지금 말한 거 미국 기존 전략과 다른 얘기다 두 번째 아니 전략을 바꾸려면 명확히 바꿔라 바꾼다 그러고 나 폼페어가 주장해갔듯이 이제 하나의 중국 노선 포기한다 그리고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하겠다 타이완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밝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 변경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구렁이 담당듯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꾸는 척하고 절반쯤 바꾸고 이러면 우리 또 혼란을 일으킨다 폼페어가 아주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어 비판을 잘못 이해해서 폼페어는 미국 개입에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폼페어가 굉장히 맵합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의 언론들이 폼페어에 대해서 쓰레기 같은 자라고 스껌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보수 공화의 원로죠 뉴트 긴그리치 그 전에 하원의장 했었죠 뉴트 긴그리치는 바이든 지금 말한 거 그거 맞는 소리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단지 뉴트 긴그리치는 폼페어처럼 나를 세워서 입장 바꾸려면 정확히 바꿔라라는 그러한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질릴까요 왜 타이완이 침공당하면 미국이 바로 개입하겠다고 질릴까요 우크라에서 러시아 패배를 봤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좌파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좌파들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다시 얘기하지만 글로벌리즘의 얼굴이 두 가지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최소한 하나는 이제 특히 글로벌리스트 좌파 같으면 하나는 악마 나라티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악마 나라티브죠 그러니까 기후종말론 그다음에 역사정보 그다음에 무한젠더 이런 거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해체하려는 좌파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리스트 좌파들 민주당 지금 바이든 그거는 그거고 이제 이런 게임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세계 시스템에 대한 프레임워크예요 제가 이제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WSF라고 있다가 이제 너무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글로벌리스트는 좌파는 세계를 어떤 그런 적을 약화시키고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UN이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말랑말랑하고 좀 마탱이가 간 국제관료조직을 가지고 세계정부 비슷하게 꾸며놓고 자기들이 글로벌리스트 초초초 엘리트들이 뒤에서 주물럭거리고 뭐 이런 그림을 좀 그리는 편이죠 글로벌리스트 좌파들이 그런 그림을 그려왔는데 우크라에서 퍽 하고 무릎이 꺾이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 WSF라고 제가 그냥 길어져서 그렇게 했지 뭐 제가 만든 말이니까 기억은 하지 마시고요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에서 다섯 번째 길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소련 해체 이후 지금까지 30년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2 플러스 2였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2 플러스 1의 트럼피즘 그러면 2 플러스 2죠 결국은 메이저 2는 뭐냐면 네오콘이냐 글로벌리스트 좌파냐예요 그럼 네오콘은 어떤 거냐 아 지금 동국권 소련권이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경찰 국가 노릇을 하면서 세계의 모든 분쟁의 정의의 사도로서 개입을 해서 그걸 평정을 하고 그걸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야 그런 상시적 군사체제 상시적 전쟁 상태를 통해 미국이라는 위대한 공화국이 유지된다 이게 네오콘의 비전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글로벌리스트 좌파는 아까 말한 좀 다른 비전이고요 그러면 이게 둘이 무슨 관계냐 네오콘의 일 쳐벌리고 글로벌리스트 좌파는 그 뒤에서 단물 빨아먹고 네오콘의 일 쳐벌리고 글로벌리스트 좌파는 착한 척하면서 단물 빨아먹고 그게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아들 부시와 오바마 이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네오콘은 글로벌리스트 우파 민주당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은 글로벌리스트 좌파 우파 좌파 우파 좌파 이런 거죠 이게 메이저2예요 메이저2 말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는 마이너 그룹이 두 개가 있다고요 하나가 고립주의고 하나가 트럼피즘입니다 고립주의는 이제 아예 상관없다 미국이 그냥 혼자서 얌전하게 살면 된다 이게 이제 고립주의적인 초강대국 패권 논을 깊게 연구한 사람이 미어샤이머죠 미어샤이머 고립주의 냄새 나거든요 본인도 자기가 세계 시스템에 관한 프레임워크에서 자기 마음에 제일 맞는 사람은 버니 샌더스다 좌파 고립주의 사회주의자 트럼피즘도 여기 마이너에 속합니다 왜 마이너냐면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스스로 완성된 세계 시스템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어요 트럼피즘이 등장할 때 이건 등장하기 몇 년 전부터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무부 그다음에 정보계통 이런 데 전문가 집단 그런 데 학자 집단이 그걸 익히고 적응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시간이 공론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없이 등장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 국무장관이 글로발리스트 우파와 직결되어 있는 네어컨과 직결되어 있는 틸러슨이 초대 국무장관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계속 바뀌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에스피인가 누군가 이상한 가방 들고 다니는 석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말 잔챙이 중에 잔챙이가 미국 국방장관 했잖아요 트럼프 마지막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피즘이 자기들의 관점에 맞는 세계 시스템 청사진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튼 같은 존 버튼 누굽니까 그 매파 중에 매파 아니에요 네어컨에 그 사람 저기 뭐야 상원 청문회에서 닥달당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유엔 대사인가 할 때 주 유엔 미국 대사 할 때 후세인의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걸 제일 많이 떠들어 준 사람이에요 즉 럼스펠드와 딕채니와 아들 부시에 의한 이라크 전쟁의 판을 깔아 준 사람이에요 그거 나발 불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그거 확실지도 않은 거 왜 나발 불었냐 해서 나중에 상원에 잡혀가서 엄청나게 청문회 때 그걸로 갈 뻔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미국 안보보좌관으로 오잖아요 백악관 그러니까 트럼피즘도 이 세계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청사진을 내놓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거랑은 근본적으로 뭔가 다르니까 이게 국무부와 정보계통 정보계통을 인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이쪽은 거대 관료조직인데 국무부와 정보계통 거대 관료조직의 적의를 유발하죠 그래서 국무부의 고급 외교관들이 트럼프 2차 탄핵까지 추진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진 거죠 그런데 트럼피즘이 완성된 버전이 되려면 제가 트럼피즘 나왔을 때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름을 저거 마지막에 지향점이 가치지향 주권국가야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야 그래서 VOSS로 가는 거야라고 제가 이름을 달아준 게 접니다 그래서 맞는 이름인지 틀린 이름인지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피즘은 마지막 완성점이 그런 가치지향 주권국가들의 네트워크 호해적 네트워크 그러한 것이 트럼피즘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가고자 하는 힘이 내발적 에너지가 거기 존재한다는 게 미리 증명돼 있어야 돼요 그런 나라들이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이러한 자유보수 공화주의 모델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놔야 저 모델이 완성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트럼피즘이 저 모델을 2016년에 제대로 제시 못했다 혹은 그 이전에 지식인들이 저 모델을 제시 못했다 라고 해서 그게 무슨 비난할 거리는 못됩니다 아니 하늘에서 무슨 게시받아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속의 일인데 뭔가 세상에 이미 그런 씨앗이 있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게 증명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피즘이 예를 들어 2015년, 14년, 2016년, 2017년 이 무렵에 월드 시스템 프레임워크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못 내놨다라는 그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에서는 제대로 두들겼다고요 우선 첫째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해야 된다 우리가 쉐일 왕창 생산해서 제대로 두들긴 거예요 미국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970년경 이후로 그 빌어먹을 놈의 전 세계 중동에 편재되어 있는 석유를 모시고 살았다고요 중동 석유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거 끊기면 나라 망하니까 문명이 스톱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음모, 공작이 계속 반복이 되고 위선이 반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는 길을 물꼬를 텄다 그 점에서 트럼프 굉장히 뛰어난 거고요 또 미중 전쟁, 이제 미중 미뤄 그만해야 돼 저거 계속 하다가는 우리 망해 미중 전쟁으로 물꼬 텄다 그 다음에 기득권을 트럼프가 질타를 했죠 워싱턴 스웜프라고, 워싱턴 느피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보통 사람들, 미국의 일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풀뿌리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다고요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마무시한 물꼬를 튼 거예요 그 물꼬를 터놓은 상태에서 우쿠라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번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의 호해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글로발리스트 세계지수세가 아니라 세계 시스템이 아니라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의 호해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세계 시스템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 우크라이에서 제5의 길, 이건 고립주의도 아니고 네오콘도 아니고 아직 미성숙했던 트럼피즘도 아니고 글로발리스트 좌파도 아니고 다섯 번째 길이 용광로, 이걸 왜 용광로라 그러냐 2 플러스 2 다 끌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립주의도 여기 끌려 들어오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가 폴란드인가 가서 격려해주고 그런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네오콘도 끌려 들어오고요 네오콘 모델 아니라고요 이건 분명히 우크라에 상당한 군사지원이 가지만 네오콘 모델은 아니에요 네오콘 모델이면 벌써 러시아랑 나토가 대립하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 잠수함이 오데스 앞에서 부슬부슬로 튀어 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아니죠 글로발리스트 좌파 모델은 더더욱 아니죠 글로발리스트 좌파는 이렇게 안 가야 이익 봐요 이렇게 가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유럽 전체가 글로발리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각 나라가 자기의 국방력 강화하고 각 나라가 러시아와 선긋고 각 나라가 자기의 주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글로발리스트 좌파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피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피슴이 저런 물꼬를 튀긴 텄지만 트럼피슴이 세계 시스템을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라는 명확한 청사진이나 그런 걸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게 다 끌 그중에서 말이 좀 통할 만한다는 여기로 다 끌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배경이 뭐든 그게 뭐 네오콘을 배경으로 하든 글로발리스트 좌파 배경으로 하든 트럼피슴을 배경으로 하든 아니면은 고립주의를 배경으로 하든 다 끌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죠 그럼 이건 결국은 가치지향 주권국가들 Value Orated Sovereign State Voss들 그러한 자유보수 공화국들 그런 각각의 주권국 공화국들이 국제적 차원에서 호해적 관계를 맺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시스템이다 이게 지금 모양새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런 세계 시스템의 등장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인데 이걸 얘기를 해도 야 무슨 소리야 뭐 이러는데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 이러면 이건 러시아 푸틴 망했다는 소리예요 중국 망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왜 그런지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아하 백모가마라는 새로운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혹시 좀 다른 관점에 의해서 오도되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나라 모두 5월 18일 날 엊그저께 가입 신청을 했어요 참고로 이제 나토라는 데가 가입 신청을 하면 바로 가입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입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 동의가 조약의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 저게 상원을 통과해야 돼요 각국이 조약 내용의 변경 그러니까 조약의 조약 수정 비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나토 사무국이 가입 신청서 받고 도량 찍으면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나토에 지금 한 2, 30개 국가 있잖아요 저기가 전부 각국이 전부 일종의 조약 수정 의회 내에 비준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문제되는 데가 터키라고요 터키가 이제 크루드 때문에 어깃장을 놓고 있어요 이 크루드라는 민족이 참 비극적인 민족이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나눠져서 사는데 터키에 천만 이상 될 거예요 크루드가 터키가 8천만인가 되는데 20%가 크루드니까 그래서 터키 내의 크루드 단체가 PKK 인민당이라는 공산주의, 공산계 지하 정당을 만들고 저기가 테러를 해요 그래가지고 터키 내부에서 한 3, 4만 명이 죽었다고요 서로 간에 저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다 테러 단체로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ISIS가 떴고 이슬람 국가가 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바마 때 무슨 생각인지 시리아, 아사드를 때렸잖아요 참 네오콘 같은 발상이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동에 철권 통치 독재 통치하는 체제 함부로 건드리면 화약고 터집니다 그게 후세인 건드려갖고 시아파, 순이파, 크루드 이게 화약고 터져갖고 지금도 이라크가 저 모양이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화약고 터져요 시리아도 작은 화약고였다고요 거기도 똑같거든요 후세인도 바트고 시리아도 바트예요 친소 철권 통치 독재 국가들인데 여기가 하나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면 이게 세속 정권이어서 바트 체제 아래서 종파 간에 종족 간에 종교 간의 분쟁이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시리아도 그래서 크리스찬들 또 뭐 뭐 무슬림들 뭐 다른 뭐 크루드 뭐 이런 데들이 문제가 없이 심각한 문제 없이 다 손도 못 쉬고 다 고개 못 드니까 그게 그냥 봉합이 돼 있던 상태인데 제가 퍽 터져버렸다고요 그 와중에 pkk 그러니까 크루드 인민당의 자매 조직인 ypg 저게 이제 people's defense unit인가 그래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인민방위대죠 인민방위대가 만들어졌다고요 저기서 그 ypg가 pkk가 좀 옷을 달리 입은 것 비슷해요 근데 저 ypg가 그러니까 스웨덴도 지원받았고 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핀란드도 아마 지원했고 미국도 지원했다고 저기를 아사드 때리겠다고 ypg에 대한 지원이 수그러든 건 트럼프 때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지금 터키가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야 너희 그 그 저기 뭐야 pkk랑 ypg에 대한 지원 끊어 그 저기 또 크루드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저게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pc가 지배하는 pc 좌파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그걸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 이 그 터키랑 스웨덴은 또 악연이 있습니다 이 2019년에 이제 ypg가 이제 기세를 가지니까 이게 터키 터키랑 시리아 국경 쪽으로 ypg가 밀고 올라왔어요 크루드가 근데 터키 안에 크루드가 있으니까 둘이 통했다가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터키가 판단해서 국경에서 우리로 치면 비무장지대 비슷한 아주 살벌한 벨트를 만들어서 ypg랑 싸워갖고 ypg를 밀어내버렸다고 죽여가면서 그래 놓으니까 스웨덴이 그것 때문에 터키에 대해서 무기를 금수조치를 취하고 미국도 안 좋은 기색을 표현하고 그런 와중에 터키는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s-400을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터키에 대해서 f-35 판매 계획을 취소했고 터키에 대해서 f-16 업그레이드 부품 제공을 취소해서 지금 걸려있는 상태에요 그런데다가 에르도간 지금 터키 대통령은 아 내가 그래도 터키 민족주의를 믿고 나간다 그래서 저게 어깃장 놓고 지금 저런 걸로 국민들한테 인기파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게 좀 꼬여 있어요 많이 터키가 어떤 패키지로 동의를 하게 될지 또 과연 동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스웨덴이 200년 만에 중립 노선을 깨고 200년 만에 중립 노선을 깨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을 했고 필랜드도 중립 노선을 깨고 나토 가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나토가 정식으로 가입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정식 가입을 하려면 기존 나토 가입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터키가 저기서 브레이크를 잡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터키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가입은 처리가 안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정식 나토 가입국과 같은 보호는 못 받는 저게 아티클 5 나토 5조가 뭐냐면 나토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나토국가들이 같이 대응한다거든요 menu MAGIC practical karena kita 감사합니다.